네 인기가요 차트 모든 점수를 합산한 이번 주 1위는 과연 이번 주 1위는 누가 될까요? 스트레이키즈 축하드립니다 네 소화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입니다 뭐야 인기가요 제일 많이 아 네 우선 저희 곁에서 저희를 많이 많이 도와주시고 꾸며주시고 해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곁에서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항상 저희가 진짜 11개월 만에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그 생각들을 이렇게 무대에 담아서 이렇게 갖고 나왔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많은 관심 가져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소미 씨 오늘 함께 하니까 어땠나요? 제가 MC 체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두 분도 너무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이키즈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오늘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까요? 다음 주 1위에도 어디 가요? 따라 같이 인기가요 모르고요 안녕 안녕 스테이잖아요 우와 1위 헷다 스테이예요